430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실내 공기지 측정 의무가 없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란 평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경기도가 무료로 실내 공기지 측정에 나섰습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면적 430제곱미터 미만 어린이집 12,296개 가운데 80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 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 물질 등 5개 항목입니다. 도는 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공기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후에도 꾸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공기질 향상을 꾀할 방침입니다.